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붙여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붙여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붙여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 붙여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